빈혈로 인해서 혈액을 찾아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찾기가 좀 어려워서 저희 발만 타이밍을 놓치게 되면 절대로 회복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기회조차 얻을 수가 없습니다. 타이밍을 놓치게 됩니다. 타이밍을 놓치게 됩니다. 타이밍을 놓치게 됩니다. 방울이 6살인데 진짜 사람도 하기 힘든 생명을 하는 거에요. 진짜 너무 고맙습니다. 건강해져서 사실 어떻게 보면 되게 고맙더라고요. 너무 고맙습니다. 타이밍을 놓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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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연치 않게 광고를 보다가 도그너 캠페인 배너를 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딘딘이 나눠주는 혈액으로 다른 개들도 건강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8호 해리 엄마 곽정민입니다. 럭키라고 여자아이예요 잉글리시 불독이고요 2살 젤리예요 어떤 친구들 말라고 되게 고마워요 viable 6isolu 8 polymer 1опрос 1 1 1 2 5